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간단히 이제 벌렸으니까 우리 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부터 일단 가볍게 이제 우리가 목을 풀고 일단 왕자님 저기 우리 진아야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진아야 음악에 맞춰서 이제 할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늘 안 벌어, 이렇게 한 번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저의 화려한 경우를 AA를 지키고 ней라는 걸атель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퇴근자나, 도움면, 이곳에서 한 번 더 까끗한 경우를 최대한 척팀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척팀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척팀은? 자, 가려고요. 현재 전체 스포 4대 1로. 척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살살 하세요. 척팀. 이건 세월사정으로 시켜봅니다. 그리고. 오빠가 한 번도 안고. 영어는 제일 크다. 한 번도 안고. 한 번도 안고. 자녀들, 자식들 있으면 공부하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가 한 번 보여달라고 보여요. 영어는 제일 싫어요. 어, 한 번 보여요, 근데? 안 돼. 영어는 버려요. 개니스빈이에요. 네. 넌. 이건 어떻게 이따가 돼요? 아은? 아은? 이거는 오빠 등신대. 이거는... 어? 제 뽀뽀까지 있는 거.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오빠 등신대라고 해줘야죠. 오빠 등신대라고 하면은. 오빠 등신대라고 하면은. 어, 행복하네요. 그런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더. 아이. 많이 타고 하세요. 하나 더. ㅇㅇ. 자, 좋습니다. 어이구아이구아이우! 아이구아이구아! 아깐 짐을 토하요. 괜찮으세요. 엄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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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으면서 내동탕이 걸린게 되어라. 아니, 예. 그만 따오세요. 이렇게 장난 쳐도... 아아악악악악악악. 지금? 포!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신발과 대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대구지부입니다. 아시죠? 대구지부가 이제 신발과 대기를 했을건데,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설렁량이 대구지부 분들에게 어떤 선거를 준비했으면 좋으니. 대구지부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요? 장군! 컵! 살인마에 나왔던 우리 선당자님 대착컵! 아, 장군. 아, 지금 저를 하는거 같은데? 아, 저 뭐예요? 아, 저거는? 아, 저거는? 아, 저거는? 하나씩 할 때와의 나머지. 한 번에 다 주면 수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선당자님, 이거를 여기 좀, 우라쿠에 담을게요. 집중으로 해도 신고가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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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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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네. 여쭤네, 여쭤네, 여쭤네. 여쭤네. 정말 미안하다는, 이 분의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참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로 돌아가세요. 부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팔 지적에 하셨네요. 사실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다시 한 번 큰 대회를 한 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경 시장님도 인사차 방문하실 거니까 많이 감사의 표시 해주시고 오늘 하루 다치지 마시고 우리 가수님과 뜻깊은 추억 하나로만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 제2의 압별 안마음 제작대를 환원합니다. 자 여러분 큰 명소 한 명으로 함께해 주시죠.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다 노란색입니다. 장기 안걸린다고? 알겠어 장기야. 배고픈 딸이 장기인데. 덜 할 수 있는 생각까지 할게. 덜 할 수 있는 생각까지. 출발자에게는 내가 응답을 할게. 아니 지게 있어. 내가 언제 노래할 때는 2026년도에 들어갈거에요. 알겠어. 뭔지 없으면... 알겠어 stint이 엄청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각본이 각본이 마음을 좋아하고 가십시오. 우리 손을 붙여주시고 예쁜 썸블리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희망을 되시라고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온 살아온 사람도 힘든 상황을 보고 행복하게 숨어있는데 나는 왜 생각했지? 나는 왜 목표에 대한 마음이 생겼도록 생기거나 그래서 지금은 가수는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언니를 잃어버릴 때 고정하는 중으로 저는 나를 검정오신 학교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하나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우와 우와 대박 누구세요? 우와 우와 욕심말씀하시고 우리 왕자님께서 직접 강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 밖에서 와 대박 야 야 하하 하하 자꾸 지나서 들어가세요. 우와 정말 와 난리 났다니까 오우 아 우와 아 아 아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네 들어갔어 아 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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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예 네 팬님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서주강사님 한쪽에는 서주강사님 한쪽에는 제 딸이네 호장님들 소수강사님 정신하게 저기 우리 오세요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쪽으로 오세요 아 하나 기준이 다 굳이 응 으아 아 그래서 그게 막 그냥 뭐 이게 한 번 더 잘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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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스무발자고 가시라고요 여기 손깃고 뒤로 뒤로 여기 여기 한 발자고 다 안주기 시작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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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 이제 조율이 되잖아요 봉이 배워야 되잖아요 뒤로 축하시오 뒤로 우리 손깃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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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 주시고요 자 어 요렇게 봤을대로 환영진 차이가 나요 환영진 차이가 나요 예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5 5 4 4 1 네 1 1 2 4 어 호 호 뒤로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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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뒤로 뒤로 소모 발자국 뒤로 소모 발자국 뒤로 여기 물러나주세요. 한 발자국 딱 이겨. 뒤로 20발자국 가시라고요. 여기 한 발자국 딱 이겨. 뒤로 좀 쭉 가십니다. 공이 이제 고열 되잖아요. 뒤로 쭉 가세요. 우리 청띵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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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좀 골라다주시고요. 자. 요렇게 봤을때도. 환영이 차이가 나요. 환영이 차이가 나요. 어디가 맞는거 같아요? 예? 홈팀이 맞는거 같다고? 아닌데. 딱많은 홈팀이 맞아요. 자. 요거는. 홈팀의 실행입니다. 홈팀의 승리에요. 도시는 왜에요? 도시라고요. 도시라고요. 도시로 홈팀에서 많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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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생각도 안되냐. 도시로 홈팀의 승리에요. 아. 맞다. 어. 맞다. 맞다. 앞에 맞다. 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가 당시. 정신을 다 버렸다. 나. 속팀이 이기겠고 싶어가지고 정신을 다 버렸는데. 약간 멍청이 있는데. 적은게 이기는거잖아요. 그런데. 뭐에요. 또. 아니. 정신을 다 버렸는데. 정신이 이겼어요. 정신이 이겼어요. 정신이 이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많은게 더 이기해요. 왜냐. 왜냐. 저기 보면은. 여기. 여기. 코디 안에다가. 지금부터. 우리. 홍진과 청진이 가장. 많이 담아온 팀을 올리는 이기는거에요. 많이. 코디에다가 담는게 이기는 겁니다. 자. 빨리. 자. 지금부터 그러면. 코디에다가. 공구공을. 담아주세요. 자. 저쪽이. 그 3승곳에. 청진이 좀 다운드리니까요. 언론자를 치뤄러워retoAsia' 작아주시오. 이기라우 descriptive. 이젠 beat さ- razziiiiiiiiiiiihiiiiiiiiiiiiiii‌ そ- 호- 다 일 어 repeats 뒤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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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LCd로 20발자국 뒤로 20발자국 뒤로 60발자국 20발짱 뒤로 다시 불러놔주세요. 한 발짱부터 하시면 돼요. 뒤로 20발짱으로 가시라고요. 여기 한 발짱부터 하는 거 싫어요. 뒤로 가십니다. 공이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뒤로 쭉 가세요. 우리 첨끼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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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돌려다주시고요. 자 요렇게 봤을대로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어디가 맞은 거 같아요? 예? 아 홈팀이 맞은 거 같다고? 아닌데 딱많은 홈팀이 맞아요. 자 요거는 홈팀의 슬프입니다. 자 홈팀의 선이에요. 네. 도시는 왜요? 도시라고요. 아니 도시라고요. 도시로 홈팀에서 많아요. 네. 뭐야 나 얼떨어어어. 목마린 생각도 안 들리라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앞에 맞다. 어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가 당시에 정신을 다 버렸다. 저 홈팀이 이기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정신을 다 버렸는데 약간 멍청이 있네. 적은 게 이기는 거잖아요. 아 맞다. 그런데 뭐요 아니 또. 아니 그럼 뭐 다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저 홈팀이 어디가 있었어요. 총팀이 이겼어요 총팀이. 박수 쳐주고 박수 해주면 되지.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총팀이 이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많은 개로 이기해. 왜냐. 저기 보면은 여기 팀 그 코디 안에다가 지금부터 우리 홍팀과 청팀이 가장 많이 담아온 팀을 원인이 이기는 거에요. 많이 코디에다가 닿는게 이기는 겁니다. 자 빨리! 자 지금부터 그러면 코디에다가 볼프공을 담아주세요. 자 저쪽이 이벤틱콘에 청팀곡을 따로 드릴게요. 맞아요. 보아서콘 10명표를 가져와주시는 거에요. 썩 썩 썩 아주 전투적입니다. 아주 전투적입니다. 네. 괜찮아요. 아주 좋아. 이누내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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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서잉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곳은 출발 이곳이 이곳은 인천 이곳은 이곳은 사실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대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경시장님도 인사차 방문하실 거니까 많이 감사의 표시 해주시고 오늘 하루 다치지 마시고 우리 가수님과 뜻깊은 추억 하나로 많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제2회 압별 한마음 3대를 환원합니다 여러분 큰 명수 한 명으로 함께 해주시죠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다 노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또 로마님께서 멋지게 대회에 손을 간격을 벌려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신을 경고시 편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니까 해결하시고 안 오면 내가 다음 거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희망을 주시고 저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뭐가 자랑이라고 웃고 있어요 나와요 빨리 카드 갖고 가야지 안 그럼 이거 오늘 한 200만원치 긁을게요 이걸로 컵 살 거예요 자 어서오세요 구윤아님 본인 맞는지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오셔야죠 어디 계세요 구윤아님 요거 요기 요기 요거 챙겨가세요 아이 그래요 자 그리고 분실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간단히 벌렸으니까 우리 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부터 일단 가볍게 우리가 목을 풀고 왕자님 노래 진아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진아야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할거에요 자 목부터 한번 내게 보는 진아야 한마음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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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한 Đội 수정방차도 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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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뒤에서 우정의 명답은 커플이 손잡고 달려가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왔다 저기 저기 띠아 우리 호흡을 받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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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전체 스코어 4대 1로 첫 분이 앞서 보이는 가운데 살살 하세요 이렇게 이건 세월사정을 신고 오빠가 학부모도 안 보고 영어책 자녀들, 자식들 있으면 공부하라고 주시면 돼요 영어는 제일 싫어요 영어는 제일 싫어요 영어는 버려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은? 이거는 오빠 등신배 이거는 제 꼬부까지 있는 거 발음을 잘해 보셔야 돼요 오빠 등신배 이라고 해야죠 오빠 등신배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얘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오케이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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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